아프진 않으시죠? 아직은? 네, 이 정도예요, 계속. 손톱 길러본 적은 있으세요? 저 2년 전에, 또 한 번 퀴어 해서 했었는데 중간에 못 하러 다니니까 다시 뜯으셨구나. 유진은 한 6개월 가량 하다가 오, 꽤 오랬네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줄을 났어요,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다시 뜯고 있었어? 살도 야무지게 뜯으셨네. 살까지 뜯어버리니까 그걸 못 보겠어가지고 살은 뜯으면 뜯을수록 더 지저분하게 살아니까, 그쵸? 살은 최대한 안 뜯으려고 하지만 최대한 안 뜯으려고 한 게 이 정도면 저는 맘 먹고 뜯었으면 큰일 났겠는데? 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뜯게 되는 거야. 그쵸? 바빠야 돼. 뭐가 바빠야 돼. 회사가 바빠야겠네요. 회사가 바쁜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디자인하는 일이니까 생각이 안 나면 계속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때 또. 디자인하세요? 창작의 고통. 그때 또 그러는 것 같아. 퓨티클이 엄청나네요. 퓨티클이 두꺼워요. 네. 이게 뜯으면 뜯을수록 두꺼워져요. 자꾸 뜯으니까 얘도 강해지려고 그래 너가 어디까지 뜯나 보자 이러면서 내가 더 강해질 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게 다 퓨티클이에요. 퓨티클이 거의 손톱을 벗고 있는데 엄청나게 벗고 있네. 퓨티클이 어마어마해. 퓨티클이 어마어마해. 후추 아우 쪼금해 눈이 좋으셔야 돼요 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힘들어 잘 안 보여 옛날에 피 본 적 있는데 근데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손이에요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작아서가 아니고 많이 뜯어놓기도 했고 그리고 큐티클 경계가 불명확해요 맞아 확실하게 큐티클 위치다라는 게 안 보여 이런 손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 큐티클 경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 경계가 없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기를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죠 일단 저희 샵은 3번 정도만 오시면 되고요 그 후부터는 집에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데를 가세요 왜냐면 그래야 안 게을러지거든요 저는 막 꼭 저희 샵으로 오세요 라고는 안 하는데 일단 3번까지는 그래도 부지런하게 와줘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무리까지는 3번은 와야 그래도 손톱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3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손님들 손 케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손이 진짜 손등부터 갈라지고. 맞아요. 진짜 굳은 살 하나도 없던 손님들이 코로나 이후로 살이 건조해지니까 막 굳은 살 생기시고. 세정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맞아요. 손도 자주 씻고 소독제도 그렇고. 맞아요. 손 세정제를 너무 많이 써요. 뜯은 데 따갑죠? 짜. 그리고 손톱이 조금이라도 커졌네요. 빨리 자라는 편이면, 세 번이면 어느 정도 자라 나오겠네요. 근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손톱들이 다 겹겹이 뜯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완전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도 멀쩡한 손톱 상태를 가지려면 6개월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손톱들은 다 완전 상한 손톱이라서. 겹겹이만 안 뜯었어도 3개월이면 되는데. 겨울에 건조하네. 넣어주세요. 손톱이 작아서 얼만큼 퍼야 될까? 얼만큼 펴면 되려나? 또 이렇게 해보는 건가요? 멀쩡한 손톱을 칭겹이. 멀쩡한 손톱으로 다 겹겹이. 아, 멀쩡한 손톱으로 풀어뒀다. 멀쩡한 손톱을 칭겹이. 멀쩡한 손톱으로 다 겹겨야죠. 아래야, 멀쩡한 손톱이. 멀쩡한 손톱을 칭겹이. 멀쩡한 손톱으로 다 겹겨서. 손톱이 파묻혀있어서, 내가 꼬집어야돼 좀 드러나게 넣어주세요 짧은 손톱 중지 넣어주세요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중지가 제일 짧은 거 양쪽 중지가 제일 짧네요 여기가 뜯기가 제일 편했나 왜 제일 많이 괴롭혔을까 넣어주세요 처음 할 때는 완전 두껍게 해놔야 아 이걸 깨물다가 임플란트비가 더 나아가겠구나 할 정도로 해놔야 안 뜯기 때문에 처음은 아마 좀 많이 두껍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손톱이 길면 길어질수록 두께는 얇게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두껍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살짝 입에 댔다가도 아 내 치약 임플란트가 얼마야? 이러면서 연장해도 조금 해서 귀엽네요 이 상태에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잠이 길게 하다가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진동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주세요 또 길었을 때의 모습이 궁금하네요 지금 연장해놔도 작아서 그래도 왼손톱은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다시 한글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글 자막을個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부부에 띕 içer서 다시 한글 자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사라지는데 잠시 생각하기에 밥을 엄청 Benio를 잘 못해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러 와요 밥이 엄청 건조하네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이 엄청 건조하네 밥이 엄청 건조하네 밥이 엄청 많아 밥이 너무 많아 귀엽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